자 오늘 이제 여름 옷 볼 건데요 요런 니트는 어때요 요게 이제 여름에 이제 나오는 니트거든요 약간 이게 스타일은 디올필로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름 옷이 요런 마크가 많잖아요 사실 이제 노드샵 할 때 이런 니트 항상 인기 있었거든요 약간 꿀하고 실크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온라인샵에서는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질감이 요런게 이제 보면 깔깔 깔깔 해가지고 여름에도 되게 입기 좋은 니트 거든요 네 요즘 뭐 스트라이프는 오래 하여튼 스트라이프 옷은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스트라이프 초록색 스트라이프 뉴리즈의 엄마 미니지님 컨텐츠 올렸는데 인기가 없어요 조이스가 여러분 미니지 봐줘 재밌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반응 많이 보여주시고 하면 제가 쇼핑몰에 올릴 겁니다 쇼핑몰에 쇼핑몰로 이제 수입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쁠 것 같아요 맞지 약간 입술도 이렇게 자 그다음 아 이거 되게 시원해 보이던데 이게 점프 수트야 이게 투피스가 아니고 호불호가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점프 수트는 다른 것보다 화장실에 갔을 때 사실 남자들은 상상이 안 가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점프 수트 입고 화장실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로드샵에서도 점프 수트를 좀 많이 팔았거든요 항상 그 멋쟁이 손님들이 그래요 점프 수트 입는 날 물도 안 빠질대 자기 하하하하하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옷이 간결하게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투피스로 입잖아 그러면 막 셔츠 막 좀 삐져나오고 막 여튼 여기 여기 특히 이 뭐라 그럴까 이 허리선 여기가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애매한데 점프 수트만이 주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감히 남자라서 모르지만 여름에는 좀 입은 말 하지 않을까 사실 저 쇼핑몰에서 한번 팔아 보고 싶거든요 한번도 아직 제가 쇼핑몰에 점프 수트 안 올려본 것 같아요 크게 대중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지만 매니아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마 100% 원단이기 때문에 입으면 진짜 편하게 입으면서도 시원하고 스타일은 알쌈하게 나는 그리고 뭔가 메종 마르지엘라 느낌나 이런 바르지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이거 점프 수트 관심 가는데 아무튼 제가 아직 온라인에서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색깔도 이 핑크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저희 그 까나주 클래식 드레스 그 원피스 했던 그 핑크 칼라처럼 살짝 주근 칼라인데 예쁜 것 같아요 아 점프 수트도 예쁘죠 그죠 예 그래서 내놔 예 우리 신나게 내놔 한번 갈게요 네 그리고 저번주에 내놔라고 했던 것 중에서 또 이제 꽤 이번주 신상으로 나올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되게 마음 원단도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바닥에만 안 끌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바지 점프 수트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 스커트 어떤가요 와 근데 이게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름 신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주 신상이니까 시원하겠죠 와 요 스커트도 진짜 이 핑크의 어떤 스팽글이 좀 날리는 느낌으로 막 달려있다면 야 이거 입으면 근데 진짜 끝장날 것 같은데 그냥 힌트에만 입어도 근데 얘는 좀 스팽글이 소소하게 견고하게 붙어져 있다고 할까 요런 요런 느낌 그리고 느낌은 되게 신기해요 요런 부들부들한 안감에 저 겉감이 마치 비닐처럼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있는거에요 진짜 진짜 특이한 스커트죠 한마디로 스커트가 H라인이라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입을 수 있지만 그냥 아주 화사한 요런 비즈니스 룩 출근룩이죠 여하튼 뭐 싸진 않을 것 같아 아 얘 올해는 스팽글 여름에 제가 봄에 별로 스커트를 많이 못해가지고 좀 후회가 많이 났는데요 요런 거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멋있잖아요 독특하고 뭐 어디가서 잘 보기 힘든 옷이잖아요 이런게 요거 스커트 이쁜 것 같아요 끝자람 나오는 것도 괜찮고 요거랑 그 다음에 이 핑크 스팽글 제가 두가지 이거는 참조하겠습니다 어 예 사랑이님 스팽글 이쁙니까 요 지금 약간 금빛이 이뻐요 아니면 여기 지금 여기 핑크빛이 이쁜가요 핑크빛은 약간 A라인이에요 A라인 얘는 H라인이에요 H라인 자 그리고 그 다음 요런 와 이게 이제 이건 아마 바지일걸요 와이드 그러니까 치마바지라 그러나요 요것도 이렇게 티랑 이렇게 그냥 입었을 뿐인데도 멋있죠 예 여행갈때도 좋고 요것도 시원하고 이쁠 것 같아 자 아 요거는 멋질 수 밖에 없는 원피스 아닐까요 요런거는 벨트도 이렇게 있고 일단 로고는 예 야르맛스라고 달려있는데 뭐 이제 라벨은 지레가 마음대로 담글 수도 있고 저는 모르고 아무튼 요 옷 자체가 실컷이고 되게 이제 럭셔리 필리죠 요런게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로드샵에서도 옛날에 이런 옷을 팔았거든요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거 어디 입고 가요 좀 일상에서 출근할 때 입기도 약간 좀 부럽고 저는 좀 그런게 궁금해 화사한 원피스에 여름 자켓 걸쳐주면 출근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어우 예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너무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멋진 출근룩을 이렇게 뭐 자켓이라든지 뭘 입어서 될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이게 100% 싫크니까 자 요거 원피스 아 요거 진짜 아 이거는 좀 이제 사실은 호불호가 있는 민소매 원피스인데요 요렇게 입으면 남한테 이제 민폐인데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는 거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하철 민폐패션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덮어야지 이렇게 벨트 되어있는 느낌으로 누가 한번 입었으면 궁금한데 좀 예뻤을 것 같은데 벨트 되어있는 느낌으로 입은 사진은 없어요 100% 실크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매번 하고 싶어하는 셋업 스타일 셋업 스타일 맨날 보여드리기만 하고 제가 진행을 안하죠 맨날 가격에 그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요거 보면 여기가 이제 목 부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목이 이제 딱 스팽글이야 이렇게 윗냄 100%로 되어있다고 윗돌이 10만원 아랫돌이 10만원 이렇게 하니까 미 10만원 하면 진짜 저는 제가 좀 팔기가 좀 그래요 물론 물론 따로따로 판매도 되는데 자꾸 제가 셋업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웬만하면 넘어가 요거는 이쁘더라고 또 느낌이 여행룩으로 그죠 소매성 디자인이 멋집니까 아 이거 다들 바르면 좋은데 이거 괜찮나요 요거? 약간 그 할아버지 약간 모시옷 느낌도 나고 옛날에 아 삼베옷 삼베 모시옷인가 삼베옷인가 실제 옷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네요 이거 밤샵은 아무래도 뭐 스코치코치 밤샵인 것 같고요 아 이쁘다 이거 아 이거 예쁜 거 알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예쁜 거 같아요 옷은 아 이거 좋은 의견입니다 이 자켓처럼 걸쳐도 좋겠다 여름에는 진짜 너무 좋죠 셋업 좋아하시네요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아 이 정도면 내나라 셋업입니까 예 내나라 셋업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이것도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애기 엄마가 그러대요 요즘 이런 원피스 입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하하 항상 우리 이제 빠쇼님들은 예쁜 옷 입고 어디 가요 그러면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빠쇼님들 커피숍요 하하하하 홈불 갈 때 입는 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마트 갈 때는 못 입는다고 하하하하 결국은 이제 뭐 쇼핑하러 갈 때 예쁘게 입는 거래요 그죠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안 입고 저는 약간 좀 허리가 좀 허전하거든 어차피 약간 벨트 코디 같은 걸 하면 좀 이쁠 것 같아서 그리고 아 요건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올해 트렌드는 금은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래서 기본티인데 요런 아이템은 좀 활용도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자켓 안에 좀 밝은 색으로 은색 입어주고 금색하고 흰 바지 입어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여름에 한 코디가 되지 않겠나 아 이거는 이거는 특수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봐봤는데 어 메탈사 자체는 국내에서 수입해서 어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실용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원피스 이거 어떻습니까 원피스 여름 원피스인데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꽃무늬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원피스가 목까지 올라 있는 걸 안 싫어하거든요 물론 이게 소재가 덥다면 더울 수 있겠지만 아 이 옷은 보니까 또 실크 100% 더라고요 여기 지금 약간 이런 붉은 계열 색깔이 있고 이런 초록 계열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벨트가 이렇게 세트입니다 벨트를 하면은 더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실크 옷이에요 100% 근데 이게 좀 묘하더라고 디올 쪽 화보 같아요 약간 고전적이기도 하고 클래식하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실크 원피스 여름 원피스인데 잘못분면 이렇게 밋밋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 되게 뭐랄까 고급지게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 같아요 특히 목 있잖아요 목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거든요 요게 또 이제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약간 볼륨감도 주고 요건 제가 한번 샘플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요거 티 예 지금 스트라이프가 강세다 보니까 요런 티는 좀 어떤가요 너무 스포티한가 근데 카라가 저는 요렇게 됐으면 이쁘더라구요 요렇게 약간 이런 카라가 잘 안나오거든요 처리가 좀 힘들고 해서 아 요거 요거 카라가 너무 이쁜 거 같아 난 남자 뛰는 거 있으면 좋겠다 원단도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보면 이렇게 요거요 아 시원해 보인다고 예 아무튼 요거는 한번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원피스 어떻습니까 요거 원피스 아유 좀 이렇게 프린트가 되게 좀 멋져요 그리고 물론 모델이 멋있기도 하겠지만 여름에 입으면 되게 좀 어디 갈 때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나들이 갈 때 입으면 시원한 느낌 나면서 이쁘겠다 물론 이제 좀 길이 가면 길긴 해요 또 이렇게 연두빛 원피스가 잘 없었던 거 같아요 저는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게 엄청 멋지죠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아쉬운 게 저는 여름에 진짜 이거 딱 풀고 막 안에 단발티나 라시 입고 단바지 입고 펄럭펄럭 거리면서 그런 걸치기 아이템도 이쁠 거 같은데 이 옷은 여기는 오픈이 안 됩니다 여기 위쪽만 조금 아쉽고요 이건 이제 어디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옷은 되게 멋진 거 같아요 체크해 보냈습니다 그쵸 사파리 원피스 멋지죠 아 그리고 이런 원피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피스 바닷가에 갈 때는 있어야 될 거 같은 이런 원피스 저는 단추 푼 거 말고 단추를 제대로 했을 때 약간 잠옥 같기도 한데 약간 히피 느낌 나잖아 여행용으로 잘 입을 거 같아요 원단만 엄청 얇아준다면 되게 좋은 원피스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여행룩 히피스러운 거 봤으니까 이 브랜드 자체가 이런 거 많이 나오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도 이쁘지만 흰 반바지랑 약간 히피스럽게 연출하면 더 이쁘겠잖아 또 요게 항상 제가 말하지만 블라우스랑 원피스는 디자인이 모티브가 겹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겹쳐요 이게 원피스가 아 요거 저는 이거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저희가 짧은 옷은 안하는데 이걸 뭐 원피스로 입는다 생각하지 말고 약간 반바지 같은 데 입는다 생각하면 아 이건 여름 어떤 예행룩이나 나들이 룩으로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 이거 이거 멋있어 이거는 블라우스는 잘 모르겠고 원피스가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이게 색깔이 삼박자가 좋은 거 같아요 뭐 유행도 상관없고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하의 실종처럼 반바지를 입었는데 하의 실종처럼 해서 샌들하고 이렇게 신어도 예쁠 거 같지 않나 이거는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많이 구경해 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하고 또 예쁜 옷 많이 찾은 거 같고요 특히 뭐 의외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셨던 옷이 제 기억에는 셋업이었지 않나 셋업 셋업 셋업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신 거 같아서 셋업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듭니다 자 오늘 그럼 이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의견들 잘 사용해서 또 여러분 멋진 스타일 여름 스타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